좀 쎈 상대가 걸릴 것 같은... 아... 이제 댓글 이벤트 컴퓨터스 프리아고든 피파모바일이든 하루에 한 분에게 기프카드 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플래티넘을 한 번 해보고 싶긴 한데 될지 모르겠네요 플래티넘을 한 번 적용을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빨리 한 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깔끔하게 일단은 잡고 들어가야죠 끝! 아직까지 스무스 하네요 나이스! 와! 쉴 틈 없어 어디서 와... 지금 3연승 중이고 두 경기 들어가네요 이제는 3승 무패여서 승이 100%여가지고 좀 쎈 상대가 걸릴 것 같은... 아... 망했어요! 침행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잘못 걸렸다 자 일단은 총구 때렸어 아 단타네 근데 이게 아 이게 2루가 아니네 매주 탑3 찍는 분이라고요? 쉣 자 슈퍼 뚝딱이 아우 다행이다 볼 2개였어? 이야! 죽었어 3도 보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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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돼 와 무우 스킬 이렇게 많아 이거 초구가 항상 모르겠어 이번엔 스트라이크 타이밍 아씨 아니네 어린이 없냐 계속해서 1,3루에서 점수를 못내요 자꾸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수를 못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두데네 자 투원 유윙구 잘 보고 있죠? 이제는 스트라이크 타이밍이다 뭐야? 안 떨어져? 2,2 3,2 아예 좋은 공을 하나도 안주네 1루 채우나? 채우네 1루 아 병사 잡겠다고? 자 1루를 채우는 전략을 가져가네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좋은 공을 안주겠죠? 그렇죠? 좀빼이 이야 오늘 끄는 홍 박사님의 아세요? 황홍홍! 황홍홍! 황홍 박사님 아세요? 자아! 으하하하 아아 걸려버렸지 아 3점 크다 3점 크다 이거 3점 큽니다 이거 여기서 자아 원앤원 아 아아 이게 웨압플라이네 이건 보니까 초보는 무조건 무리네 초보는 무조건 무리야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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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들은 대부분 다 유인구다 사이드로 빠지는게 스트라이크입니다 보였잖아 이것도 아아 이걸 막아야돼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걸 막는게 중요하다 선동렬이네 해볼만하다 이거 선동렬 해볼만하다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선두타지 아웃 이게 제일 중요했어 와아 미압과 애쓰네 승부한다고 생각하고 가야겠다 미압과 애쓰면 왜 왜 아까부터 됐지 왜 왜 아 제발 아 못잡았어요 또 선동렬 슬라이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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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려운 상디를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하 7,89에서 죽어주더라도 해볼만해 바로 투기하겠지 자 점수 안 늦게 해줘 다이상 빠또 어 안돼 그런 재수없는 소리 마세요 아 호흡 감사합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가 카운트 위리해지는데 이거는 근데 보니까 그쵸 쓰리트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오케이 알았어 파악했어 그럼 맞아야지 놀이고쳐라 빠빠빠 빠빠빠 하이야 자 민식이냐 달달한 걸어주세요 아이씨 아 재수없게 견지서 들어가서 병사장 있잖아 아 재수없게 네 이기자 이기자 아이씨 아 이렇게 빠르게 잡히면 안되는데 어르신 아 빡톡 하지마요 그러지마 불안하게 빡톡 시작했다 그러지마 불안하잖아 괜히 나 진짜 이겨야되요 랭커고 뭐 이겨야되 나이스 나이스 네 어 오케이 야 한 절을 막으면 개떼랭큐지 여기서 간다 승부수다 승부수 아... 이씨... 후... 좋았어!!! 후... 역시 레민철이죠... 싱커 있는 수순은 사기입니다... 이제 누구들어올래? 박종훈...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수호신...? 일단 수호신 버렸네요 일단은 일단 수호신 스킬 버렸어요 지금... 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고신을 갖고 왔다는 뜻은 언긋만 생각했다는 뜻 자 싱커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씨 아 진짜 치기 힘들다 이거 언더위드 와 안 뻗는다 안 뻗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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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진짜 자 싱커 우와 야 어디까지 호옹 박사님 아세요 홍홍홍 홍홍홍 이거 어떻게 놨지 스프레이터 이즈력 스프레이터 아 이거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빠진건 안 된다 홈 아 아 아 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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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아 우아 이걸 아 우타잖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네 아 이걸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 와 우리클럽 제스트 하나가 2위네 이거 우리클럽 어우 멋있네 우리클럽 야 우리클럽 멋있다 끝 3자범 토잇 이거 무리한 주루 나이스 지워바림 나도 다 됐잖아요 들을 수 있어 억울할 수 있어 나 122 랭킹 자 랭킹 120개 올랐습니다 플래티넘은 1400이네요 1400은 쉽지 않겠는데 레드 1 2 2 2 2 3 2 2 2 3